으의의의의의이의의의의의 어?! 못 참겠다 못 참아 구 레이저 드가자 나 별수호자 이제 졸업했어요 어제 어저께 최고, 이 세상 최강의 별수호자를 해버렸어 이미 아 좋아요 레넥톤, 삼성마릅네 그래도 은근히 국밥인데 어?! 아니 개꿀인데? 이 스키 쳐네 좋은데요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세주하니 특성 레이저당 가라고 퍼주네 이거는 아니 완전 트럭이네 이 판 이 판 1등을 못할 수가 없는데 초월? 초월 좋지 않나 와 질 생각을 안하네 아 얘 좀 쎈네 이제 와 근데 아름다웠다 세주하니 와 아니 세주하니 이거 존나 좋네 산산조가 어? 걸어치우면 안 되지 구 레이저당 코앞이다 슬슬 애들 세진다 들어가자 제드 야 근데 구 레이저당 되려면 하나 더 필요한 거야? 씨발 그러네 야 제드가 안 보인다 아니 애쉬를 빼고 넣을 게 없다고요 아 빼도 되는구나 아 6 레이전만 되는구나 그런데 나 이거 왜 쓰고 있지? 레전드네 아 정철단 시너지 번다고 하자 아 이거 초밥에서 레이저단 안 나오나? 아 안 나왔네 고놈 참 맛있어 보이네 고놈 참 맛있어 보이네 뭔 쟤드여 뭐 되지 오우 얘를 빼고 뭐 넣지 그러면? 잔나라도? 아 쟤 떴다 어 어.. 혜나 필요 없잖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아 그러네? 아 못 봤어 아.. ㅅㅇ발 쟤도 두 개 에바야 아.. 와 이거 단단한거 봐라 어어? 아 쉣 피들스틱 에반데? 아니 피들 스킬 알아 근데 이건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둬야 되잖아 아 무조건 가운데야? 와 모델 세다 빠라 아 쉣 드가자 오래 기다렸다 역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 근데 레오나 빼는거 좀 아닌데 피드를 빼야된다고? 아니 이게 말이 되나? 아니 이게 맞나? 와 와 시바 돌겠네 이거 이거 팔고 레이저단을 주면 되는거 아니야 얘한테? 아 일단 이렇게 이렇게라도 아 씨랑 여기다 안났네 아 아 시발 저거 세거기는 가보인가요 아니 니들이 뭐라 하니까 더 안되잖아 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날이 치과 매출 2배로 뛰는 날이 야 왜 이렇게 세제? 시발 시발 깨 시발 시발 엄마 뒤질 것 같아 시발 아니 이거 훈수 하지 마세요 나만의 듀오를 하겠습니다 자꾸 훈수 읽고자고 들으니까 그냥 이상해지잖아 근데 구레이저 별로 안 좋다 오히려 그냥 육 레이저만 하고 밸류 올리는 게 더 쎈데? 9호 별수호자만큼 파워가 안 나오는데? 아 그냥 대께 별수호자가 맞다 나는? 다른 거 하지 말자 그냥 주제 파악하자 난 별수가 맞아 나한테 피지컬 구리라고 하면 안 돼 이 네지컬로 마스터를 어떻게 찍었냐 이 네지컬을 커버하는 미친듯한 어? 이 피지컬 덕분이에요 팔 마스코트는 별로 안 좋나? 말 없네 갑자기? 아 유미덱이야? 아 유미덱 재미없는데 음? 참을 수가 없는데? 팔 마스코텀 가봐? 와 근데 팔 마스코트 체력 회복량 뭐야? 거의 뭐 문도 궁이네? 근데 팔 마스코트도 리로를 하긴 해야 되지 않나? 얘가 이 코잖아 아니 삼성 찍고서 8렙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누누 캐리 덱이야?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유미템을 누누한테 그대로 주면 되나? 누누도 블루 좋잖아 그럼 블루의 총검 생각하자 아 이거 할까 그냥? 이게 맞을 듯? 얘 마스코트잖아 일단 좀 져가지고 뒤집게를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초밥에서 여기서 뒤집게 먹고 7렙 가서 그 1% 확률로 누누 먹자 아 씨발 아니 뒤집게가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 팔 마스코트 하고 싶은데? 뒤집게 뒤집게 주세요 뒤집게 아 씨발 아 이거 씨발 X댄 것 같은데? 아 그냥 뒤집게 찾아 일단 찾아야 돼 뒤집게 드가자 가보자 누누만 누누너만 오면 고 아유 아프다 씨발 담 턴에 렐을 치자 누누야? 씨발 X댄 것 같은데? 아니 누누야 어디 갔어? 누누 아 돌겠네 피드리라도 먹어야겠는데? 아 피들 먹는 거 맞아 이거? 방템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나는? 아니 피들은 떠 돌이다 오면 누누야 제발 누누야 누누야 아 씨발 누누야 어딨어 아 미치겠네 누누 씨발 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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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새끼야 가져갔어 아니 누누 씨발 안 들고 있는데 애들? 아 이거 운이 너무 없는데? 아 에반데 아 누누 제발 아 아 아 아 누누 미치겠네 아 아 진짜 아 아 끝까지 안 나오네 아 누누 아 누누 한 마리만 나와줬어도 아 이거 그냥 별수호자마라도 다른 덱하니까 못하겠음 뽕 맛도 없고 뭔가 막 잘 못하고 별수호자 언툴 됐어 옛날에 살짝 화공 느낌 아니 원래 다 못했는데 별수라도 할 줄 아는거지 아 아 별수호자는 잘해놔 다른 덱은 솔직히 인정하는데 못하는거 별수호자는 맛있게 해 솔직히 근데 이게 롤채 좀 하니까 확실히 그게 있음 첫번째 증강 쓰레기나오면 할맛 존나 안나 처음에 한지 얼마 안됐을때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특히 챔피언 강제되는 증강 뜨면 개짜증나 저거 하기 싫은데 어 어 드가자 저 이번판 1등하고 갈라구요 그거 별수호자해서 강 나왔어요 아 근데 너무 쎄게 맞는데 아 아 아 시바 쪼댓네 아니 유미 템을 주라고? 안돼 갈라야돼 아 그래도 줘야되나 일단 아 겟박치네 유미 내 관은 없는거 같긴 한데 진 김에 연패하자 오 카이사 저거 깐지나네 아 맛 존나 없는데 어? 아 이거 은근히 별로인거 같은데 아 그냥 당장 쓸건 근데 이거다 이거 별소자 모양 아니야 그리고? 살짝 좀? 아 유미 스킬 괜찮은데 은근히 쓸만해 별소자 쟤가 잘해요 날 믿어 별수만 깎았어 너 이거 먹으려 했지 멈추는거 봐 귀엽네 오 역시 난 별수를 잘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아니 이거 어렵던데 근데 이거 해야겠지? 아니 렐 어디갔어 근데 아니 미친놈이 렐 삼성을 왜해 또라이 새끼네 저거 저러시나 만들자 어? 오? 아니 이게 지렸다 거의 다왔어 아니 렐이 없어 씨발 아니 아까 렐 어떤 미친놈이 렐 삼성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진짜야 이 년아 내가 진짜야 이 년아 어묵을 무조건 달아야되는데 이거 테미 씨발 루난을 누굴 줘야되 이거 아 용발 가죠? 아아 아아이 씨발 아 사소해 아니 8 별수호자도 이기는데 부별수호가 재면 얼마나 세질라고 아 좋아요 들어가자 아 아름답다 아아 아름다워 시원하다 탈리야 평타 한대 스킬 평타 한대 스킬 아 근데 별수호자니까 너무 잘해버리네 양악을 해버리네 아 그 렐 삼성가도는 드디어 지졌네 또라이가 새끼 또라이 새끼 아 음 그래도 남아있어 나머지 화 ng 아 리프 하나만 찾아봐 아 돈 아깝나 두바심 내지 말자 급한건 내가 아니야 아 아름다워 탈론 씨발 오케이 좋아요 서풍 야미 서풍 적용 안당하면 되죠 어? 어? 어 시발 아니 이거 어차피 끝날거 같은데 한번 져줄까? 강자의 여유랄까 어 얘 좀 쎄다 근데 아앙 짠 아 왜 이렇게 안나와 에반데 아 탈리아 쟤나 쎄나 쎄다 컷! 아 탈리아 사서 못보고 좀 아쉽네 사소해 아 롤체 너무 쉽다 별수호자의 신이 돼버렸어 팬엠의 신이 닫아 바다다다다다 가사는